천천히 전화하니까 왜 뛰어와요? 아, 무슨 큰 고민거리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요 왜요? 뭔데요? 아, 무슨 큰일 났어요? 일생일대 대사건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? 네, 엄청요 내 인생 전부를 걸었거든요 오직 그 사람은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종일 고민했는데 진짜 기적같아요 우리 첫 만남캠이고요 하니씨와 함께했던 모든 수련들이 내겐 처음 느껴본 영정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소중이었나? 다 소중이었나? 왜인 줄 알아요?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서요 강아지, 당신 나리 씨, 나와요 그거 알아요? 그래서 한결 씨는 보그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해요 그래서 나 한결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한결 씨, 나와 결혼해 줄래요? 우리 지금 마음 변하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 그래도 프러포즈는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혜연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게my's a play 아기 넷 그 way 우리 아기 사랑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감사합니다.